자 지침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창완성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, 2, 1, 1 나온다 3, 2, 1, 2, 1 간다 자 본격적으로 윗돌기가 나옵니다 윗돌기 자 한 번 더 자 계속해서 윗돌기 자 각자 지금 각선수 코드 한 번씩 느꼈습니다 자 모를 한 잔씩 해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모를 한 잔씩 해도 되고 어 무릎 안 꿇네 자 윗돌기를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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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선수가 없겠지만 선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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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희영 선수가 결소하게 앞서울 것 같습니다 자 결과 다해선 결과 자 역시 예상대로 자 김희영 선수가 콤보에서 많이 앞섰기 때문에 예 콤보에서 많이 앞섰기 때문에 콤보에서 많이 앞섰기 고맙습니다